어, 서른나다. 누가 와? 서른나다. 서른나다. 뭐야? 김정은 씨요? 김정은 씨요? 김정은 씨요? 기분이 이상하다. 설마. 야, 지금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잖아.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되게 압박감이고 되게 공포스러운 문제거든요. 막 소름이 돋고. 이게 막 닭살이 됐어요. 막 엇사가더라고요. 114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114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114? 113? 111? 113. 오빠, 나 지켜줘. 지켜줘. 오빠, 나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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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까지 необход다란 거 아니야? 진짜 danaki Becky가 молод kann 목이 들어야 돼요. 으람아. 우리 잡 về 수 있어.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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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V,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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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yいただきたい. 잠깐, 잠깐! 야, 아니, 저 사람 여기 와도 돼? 니셔! 내래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내래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내래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야? 어느 어떡해? 무서워. 뽕모들 반갑습니다.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언니, 나나 언니 너무 서른더라. 동무가 수종동무요. 동무가 여기 세대주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형님이 여기 세대주입니다. 수종동주가 대상이라고 들었으니 세대주로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세요. 적상 환경도 듣고 왔어. 좋아, 대답. 형, 나이도 어려요. 80밖에 안 돼, 80. 우리보다 동생이네. 한참 동생인데. 지금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위생반장이 누군지 한번 나와보라고. 위생반장. 갑자기 와서 시 차리세요? 현지지도 오셨구나. 이거 지금 보이네. 뭐지, 하서말이나 하네. 뭐지, 하서말이나 하네. 이거, 이거. 105도 남이 왔는데 이 청소상태가 일어서야 되겠네. 장관, 장관. 장관. 장관님. 아니, 감시 열받네. 우리는 여기서 음식도 하고, 여기서 사기도 하고, 여기서 구르기도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좋아. 니들처럼 말이야. 어디 TV에 나온다고 대리석으로 깔고 반짝반짝 고기만 반짝반짝하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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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너래? 누구보다도 내 눈 위에 있을 수는 없어. 너래? 누구보다도 내 눈 위에 있을 수는 없어. 단자로 눈을 내리라. 내가 이제부터 김정은이 내 눈 밑에 항상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갔어. 내려가. 나, 두 손에서. 아니, 여기가. 동국아. 당장 아우, 뒤로 보내라. 노공아. 당장 아우디로 보내라. 눈이 올라오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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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다 오는데? 네. 어디로 갔다 오는데? 수련 선배님 맞으십니까? 영광입니다. 그래군. 잘한다. 제가 정말 팬이라서. 귀엽더라고요. 90년생 그냥 닮은 꼴 청년. 갑자기 우리 남자들 앞에서는 아유 형. 순한 또 한 마리 양이 돼서. 참 재밌는 친구야. 그냥 그저 100%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똑같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똑같아요. 장관님 이렇게 앉으세요. 뭐라고? 야 진이야. 정은 씨 앉으세요 해봐. 김정은 씨 반가워요 앉으세요. 김정은 씨. 엇박이 앉으세요 김정은 씨. 오빠. 오빠 앉으세요. 정은 엇박이 앉으세요. 정은 엇박이 앉으세요. 정은 엇박. 이렇게 된 거 형님 아까 형님 허락하여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왜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엇박 한번. 그래 한 번씩 그래. 난 진짜 할 거 많아. 나 오늘 장관님한테 한 부려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형님 그거 어때요? 형님. 우리가 한국에는 말입니다. 정은 씨 이런 게임이 있어요. 당연하지 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너 봐보지? 기분 나쁘데 당연하지는 해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죠. 당연하지 못하면 지는 거야. 너 이거 말상이지? 말상 안 하지. 말상 안 하지. 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도구의 재미나게 품을 한 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합시다. 이쪽으로 쓰시라요. 막 김정은 실제 김정은은 아닌데 그 사람한테라도 뭔가 행패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따지고 싶고. 왜 그랬냐. 오늘 하자 혼나 봐야 되겠다. 막 그런 자부심 있잖아요. 내가 니네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줍니다. 막 이런 그런 게 막 보글보글 끓었던 것 같아요. 미운 사람 부림작용이 있다고. 진짜 막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돋고 너무 괘씸하고 이 속에 맺힌 원한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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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김정은 이놈. 김정은 이놈. 이놈. 김정은 이놈. 이놈. 김정은 이놈. 내 정말 개스맨 맞서기까지 탈북해왔단 말이야. 북한에서 제기밥이랑 떡잠했다는 게 거짓말이지. 당연하지. 이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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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리 좋았어요. 아니, 정은 씨. 정은 씨. 북한에서 사람들 굶어죽을 때 혼자서 거기랑 먹이걸 쉽게 넘어갑니까? 당연하지. 오, 뻔뻔하다, 진짜. 지금 6살 때 탱크 몰았다는 거 거짓말이죠? 당연하지. 5살 때 몰았거든. 진짜. 이야. 정은 씨. 정은 씨. 구구단 모르죠? 구구단. 당연하지. 야, 양성 같은 사람이 있다, 야, 진짜야. 아니, 진짜 모르나 봐. 진짜 모르나 봐. 표정이 진짜 들킨 표정이야. 김정은. 김일섭 할아버지가 나올 때 걸어서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자마자 걸어서 다녔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당연하지. 그로만 다니는 거제는 말도 요로로로 했어? 아니. 우와, 잘한다.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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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코스프레 하는 거 되게 후회하고 있지? 되게 후회하고 있지? 당연하지. 동일하죠. w Ин Strateg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